고려아연의 대안주 두 분이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확장 기대, 2차 전지 사업에도 역시 함께하고 있는 사마알미늄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2차 전지 쪽에 엘제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알루코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느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을 주셨는데 일단은 길건우 연구원님의 알루코부터 좀 들어볼까요? 원자재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석탄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국에 1월 동안 아예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보크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원료인데 이 수출 중단 예고가 또 나왔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생산량이나 매장량도 거의 5위, 6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이 사실은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1년 사이에 거의 한 40% 정도, 45% 정도 올랐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선박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요. 최근 들어서 건설, 건자재주들이 조금 잠깐 저번 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샤시 부분에 또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이 회복되면 또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배터리 모듈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사실은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방출을 하려면 열 존도율이 굉장히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LG엔솔이랑 2031년까지 유럽 합작사를 통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납품을 어디를 하냐면 폭스바겐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을 31년까지 하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생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LG엔솔 당연히 상장을 한다고 하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장비나 부품업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알루코가 그래도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루코를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사마 알루미늄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잘하고 게다가 또 새로운 2차 전지 사업 잘한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 포인트를 도와줄 걸로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알루미늄 관련돼서 또 공교롭게 비슷한 쪽이네요. 그래서 압연 가공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포장부터 그리고 또 전지용, 콘덴서용 그리고 쭉 산업용까지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알박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박이죠. 이쪽에 필름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또 상승하는 거를 또 가격 전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쪽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그전에 보니까 소이전자라고 있습니다. 소이소스는 간장인데 소이전자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미국의 샌디스크 제품을 수입 판매한다는 쪽에서 혹시 반도체 쪽이냐라고는 얘기하지만 유통사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양극재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을 계속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3, 4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알루미늄을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더 확장하고 있다는 쪽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증설까지 좀 더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1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60%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실적 호전이 뚜렷히 이어가고 있는 거의 2차 전지 쪽이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확장성이 올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사마 알루미늄 두 분이 모두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사마 알루미늄은 고려 아연처럼 본업도 잘하고 여기에 플러스 신사업,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성장하고 확장시키고 있다는 두 가지 모멘텀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마 알루미늄부터 좀 주실까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마 알루미늄. 네, 약간 반응은 하는데 지속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에 대한 실적의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반응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바로 추격하는 것보다는 약 한 2만 8천 원대 초반 정도쯤으로 해서 매수가를 잡아가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3만 7천 원대, 손절가는 2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 알루미늄의 전략. 일단은 작년 11월에 또 작년 9월에 한 번씩 시세가 쭉 나왔다가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3만 7천 원대까지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주셨고요. 자, 길건우 연구원님. 알루코. 알루코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방금 전에 사마 알루미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 튀었다가 조정이 조금 심했고 또 한 번 튀었다가 조정이 심했고 하는데 거의 조금 바닥에 근접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정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4천 원 초반대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는 전 고점이 그래도 6천 원대이긴 하거든요. 그때까지 보는 것보다는 그냥 목표가라고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3천 6백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루코 어제 2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알루코와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아엘에 대한 주는 모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좀 듣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지 대표님은? 네, 거의 전강 후약도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도 그대로 노출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2,980선 넘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다음 주 LG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둔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좀 현금 아꼈다가 다음 국내 쪽에 좀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나 덜컹거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한 주 조용하게 마무리해보자는 얘기 주셨고요. 길건운 의원님은? 저는 이제 지금 원자재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자재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서 다른 원자재 관련 주들도 한번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육가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그래도 2분기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철금속 쪽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계속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알리미늄 관련 주나 아니면 구리 관련 주나 목재 관련 주, 이런 원자재 관련 주들도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시장 전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